요즘 저희가 100개 한정 할인해 드리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채랑 공 2개 드립니다 파크골프채랑 공 2개에서 26만 5천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카본 패드인데 처음에 한 달 정도 쓰시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샀을 때 채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패드 붙일 수 있게 패드 저희 사이즈에 맞게 잘라온 거예요 요 패드 들여서 인기가 너무 많죠 저희께 26만 5천원에 지금 요걸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번부터는 저희가 더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100개 한정에 대해서 무엇을 해드리냐면 테스트 버전인데요 그립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조 가죽 그립이에요 인조 가죽 그립으로 끼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요즘 하는 실리콘 그립 있잖아요 실리콘 그립으로 끼우실 진지를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실리콘 그립이 이게 특수 신소재 그립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가죽이긴 하지만 인조입니다 다들 그래서 결국 요거는 물집도 더 트고 딱 붙임 손에 잡는 착용감이 대단하죠 지금 인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제 골프채도 다 바꿉니다 제가 저희 골프채도 제가 지금 오늘 이건 제 건데 제 골프채도 다 바꾸려고 하다가 영상을 찍는 거구요 이번 파스부터는 인조 가죽 그립을 끼실 수도 있고 요걸 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33,000원에 교체해 드리잖아요 이건 뭐 그 저희 제품 산사라 만들었는데 22,000원이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껴서 장착해서 나갑니다 저희는 기존에 고무 그립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기존에 고무 그립 이거는 안해요 지금 이거 다 잘라서 버린 거예요 기존 고무 그립은 저희는 안하고 무조건 특수 신소재 요 실리콘 그립을 하던지 인조 가죽 그립을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개인이 셀프로 바꾸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셀프로 바꾸는 걸 오늘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그립은 개인이 교체를 못해요 이건 꼭 회사에 오셔야 됩니다 요 실리콘 그립 요거는 개인이 하려면 컴프레셔 있어야 되고 요 에어 부는 게 있어야 되고 등등 해서 개인은 못하고 저희 회사로 오시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는 어떻게 너희 회사는 싸게 팔아 이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에 첫 번째는 모든 디자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 모든 디자인은 디자인과 설계 그 다음에 강도 샤프트 강도 이거 다 측정 기계로 해서 이 모든 엔지니어가 제가 다 기획을 하고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저 따라올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엔지니어로 따지면 그래서 엔지니어나 기술 개발 비용이 없어요 다 제가 3,4년간 이걸 개발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저희는 광고 라인이 없어요 온리 저희 유튜브를 하시던지 저희 전시장에 오신 분들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체제가 없어요 대리점 체제가 있으면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가격 변동이 생겨요 대신에 싸게 들여서 보급을 하자는 게 저희 취지고 전시장이 온리 저희 인테리어 자재 전시장 안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싼 겁니다 기술 개발은 그냥 제가 하는 거고 뭐 제가 골프는 정말 이쪽 엔지니어 쪽에서 유명하지요 자 오늘은 그립 바꾸는 건데 그립 바꾸는 건데 요 그립을 제가 회원님들이랑 같이 하나를 세트를 바꿀게요 이건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랑 나중에 다 해야 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립 교체할 때 조금 요 샤프트가 조금 굵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 썬글 굿 아이디어 그거를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와 오케이 우리 김대리님 회원님들 오시면 보시는 분인데 이건 이게 옛날 모델 있잖아요 옛날 모델에 보면 이 샤프트가 두꺼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이걸로 나올 텐데 저희는 여기까지 그립을 꼈다고 했을 때 이걸 재면 17. 몇으로 체크하니? 18mm 이렇게 나와요 17.5에서 18mm 정도 나옵니다 이 그립을 꼈을 때 여기를 쟀을 때 여기 여기는 못 재죠 이미 그립이 껴있으니까 이거 같이 그립이 껴있으면 여기를 못 재잖아요 그래서 그립 끝에 여기 이 정도 쟀을 때 17.8mm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체할 수 있고 20mm 두껍게 나오는 거는 저희 그립으로 안 해 이거 사과도 안 됩니다 그립 교체할 수가 없어요 오 우리 김대리 대단해 까먹을 뻔했네 내가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났지 이거 그립 한번 바꾸면 맞아요 지금은 다른 걸 쓰시고 계신 거죠? 이건 핵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신나로 하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이건 핵산이라는 건데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요즘은 그립 바꾸는 게 대색이네요 자 바꾸는 거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립을 구매하시게 되면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같이 보내드려요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이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이 테이프를 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 이 안에 테이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떼냅니다 이렇게 떼내요 그러면 이건 버리고 여기 안에 지금 테이프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거를 이쪽에 놓고 길이를 대충 여기 한 1cm 정도 뒤로 조금 남깁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뒤에 말아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얘를 이제 반듯하게 잡은 다음에 요즘 셀프 그림 많이 바꾸지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 끝머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테이프 이 안에 있잖아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말아 넣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아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다 하얀 종이 있을 때 하얀 종이 있을 때 이렇게 말아 넣으면 여기가 지금 양면 테이프가 붙은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끈적거려요 양면 테이프가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살짝 말아 넣어요 안으로 그냥 여기 있던 거 나중에 이물질 같은 게 여기 쪽에 고이 좋았냐고 이렇게 말아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면 테이프이 여기 딱 붙은 거예요 안에 그렇게 하고 이 그립을 준비합니다 이거 이제 교체할 그림 셀프를 하실 때예요 셀프를 하실 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중요할 때 지지대를 여기다가 90도로 이렇게 90도로 그래야 이게 여기 그립이 보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손가락 걸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쑥 끼며 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립을 여기만큼 그냥 끝에까지 쭉 밀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절대 그냥은 안되지 그냥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립 자체가 그냥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핵산이란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자 뿌려 볼게요 이렇게 금방 널러갑니다 그래서 이 핵산이 아이고 이쪽을 먼저 여기를 먼저 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 안에 이렇게 물이 쭉 올 수 있게 이게 금방 널러가기 전에 낍니다 이걸 빨리 빨리 껴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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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껴서 빨리 껴서 쭉 밀어넣으면 그냥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그립이 했을 때 지금 조정해야 돼요 여기 얘기했지만 센터 90도 맞추고 여기 90도가 이 그립이 이 부분이 조금 평평하거든요 항상 그립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90도를 이렇게 잘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어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된 겁니다 그냥 그립 자체가 그리고 밑에 놓고 이거 한 4, 5시간 쓰면 안되거든요 뒤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잡았을 때 자기가 여기가 일직선이 딱 되는지 이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일직선이 되는지 맞춰서 이거를 딱 지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수정을 못해요 그립이 이 부분이 좀 넓적하거든요 항상 여기 얘기했지만 이건 새끼공과랑 이렇게 거는 부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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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듣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탁 잡을 수 있게 이게 그립 바꾸는 거 다 해요 셀프 그립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 뭐 할 수 있겠어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립이 친구가 다 바꿔주는 거야 이거 이 친구랑 둘이 세명이 와도 근데 회원님들 참고로 이거는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방식인데 이건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고 이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셀프로 못 바꿉니다 이 신소재 그립은 회사로 오시면 되요 오셔도 바꿀 수 있지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기본 체크를 하죠 랜덤으로 체크를 합니다 랜덤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랜덤으로 샤프트를 샤프트 랜덤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합니다 나머지 강도들도 체크를 한번 합니다 이거 랜덤 체크에 이거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바꾸다가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립 바꾸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셀프 그립 바꾸는 건 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그립 개인이 바꾸실 때 요렇게 바꾼다는 걸 하시고 근데 뭐 집에 냄새나고 하니까 대부분에 그냥 피팅샵 골프 피팅샵에 가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가면 7,000원인가 그래요 이거 한번 바꿔주는데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